샬롬 여기는 영하 어제도 얼음이 얼었더라구요 추워서 어떡하니 꽃 위에 얼음이 어머 그냥 하루아침이 습관해요 여기 연못에 물소리도 춥게 느껴집니다 얼음꽃이 다 피었네요 하루아침이 춥지? 얘들아 아이 물소리도 완전히 몇달 동안 정말 백일도 넘게 백일도 넘게 백일도 넘게 꽃을 피워주던 백일웅도 이제 한방에 훅이네요 호 아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달을 수 있군요 그래도 낮이 되면 아직 이 애들이 이 애들이 월동에 이렇게 강하니까 새잎 공예비롬 오예 으 얼음이 와 이럴 수가 이 중에서 해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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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국인가요? 넌 추워보이지가 않는다 어째 늦게 늦게 펴는 이 계절에 펴는 아이인데 어우 아주 물이 어우 차가 자 이렇게 해서 늦가을의 정취를 네 사과 사과가 완전히 검붉은 색이 됐네요 아주 투명 사과가 완전히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 아이들은 더 선명하네요 그래도 추워보입니다 하하 하하 아이고 얼음이 하하 화살단풍이 정말 제대로 들었어요 전체 다 완전 레드 이 아이들은 반은 꽃은 피고 반은 꽃몽오리도 아직 못 맺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피는게 참 험이네요 개꿀카 하 불났습니다 자야반기 전체적으로 이제 하하 이 모습이라도 이 모습이라도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꽃 위에 눈꽃송입니다 하하 아 이거 하나 보려고 그냥 뒀더니 완전히 얼음 하하 그래도 오늘 구근을 캐야겠습니다 하 아 아스타들은 강하네요 완전히 완전히 꽁꽁 얼었습니다 아 으 으 차가 이거 봐 꽃몽오리가 그대로 피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영하의 기운이 되니까 영하의 기운이 되니까 아 아주 된소리가 왔네요 무서리가 아니고 된소리 뭐 이 아이들은 겨울에도 이 모습이대로 있을테니까 완전히 위에 소리가 하얗게 하 어 이 아이들 못 못들여준 아이들은 하얗게 위에 얼음이 익기 위에도 하얗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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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소리빨이 허였습니다 뭐 추위에 강한 아이들이니까 우리 추위 잘 견뎌줘야 된다 하얗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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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내는게 보이시죠 어머나 어 어후 추워보인다 정말 하 하 다리다 어 얘네들도 막 추워서 다리아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배기롱 뿌리 내리야 미처 뿌리가 내렸을까요 그냥 하얀꽃이 편이야 하얀꽃이 편 얼음꽃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다이샤 위에도 눈꽃송이 완전히 된소리를 떠나서 이제 뭐 영화니까 얼음이지 뭐 그런데 내년 봄에 먹을 시금치를 뿌려놨더니 완전히 이렇게 파릇파릇 이 추위에도 전체 다 시금치입니다 내년 봄에 시금치 월동한거 시금치 맛보실 분들은 손드세요 자 오늘도 환절기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